조금만 더 맞으시고 서로서로 또 앞으로 지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고호를 힘차게 외쳐봅시다. 윤석열을 몰아내자. 영외동을 살려내라. 우리의 힘으로 윤석열을 몰아내자. 마무리 대우까지 모두 도착하였습니다. 반시간 넘는 시간동안 긴진한다고 고생했습니다. 서로 격날을 위해서 박살벅임차게 부탁드립니다. 모든 대우가 다 조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정말 퇴화, 서면 퇴화부터 여기 양외동 열사의 분양소가 있는 신청 방탄까지 장시간 갚은 시간동안 행진을 해주신 우리 동생 여러분 감사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힘든 경진이었지만 여기 양외동 열사가 있는 신청 방탄까지 모두 함께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단한 양외동 열사에 대한 충어와 결의의 순서를 받이겠습니다. 잠깐 목상을 받겠습니다. 동생 여러분 윤석열의 성도와 연서의 모두 동생을 한압 때문에 자신의 몸에 불을 불러 항구하신 양외동 열사을 생각하며 다같이 속상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같이 고을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사인의 나라 한 번만 힘차게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인의 나라 사인의 나라 양외동 열사 사인의 나라 양외동 열사 전체를 기차게 한번만 따라해 주시죠 뭘 해야 되죠 문이 아멘 ring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